어? 이쪽 와인 한번 볼래? 와인 샀잖아 아니 구경 좀 하고 이 노란색으로 레몬술인가? 아 로제 와인 어이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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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에요 엄청 맛있다 안녕하세요 네네 여기 엄청 크다 저기서 멍게 촬영 멈춰서 멍게 촬영 멍게 촬영 벤에 나오는 건 아 peso 이곳에 주는 가격에 근처에 있는 애매한다고 볼게요 어마어마한 애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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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매해 봐봐 여기 막혀 완전 크지 그쪽으로 신혜고로 한번 놀아보자 돈거리 보고 있었니? 잠깐만 여기 샐러드 같은 거 하나 살래? 근데 8주로 나네 웰롬 봐보자 어? 자기 자기 좋아하는 거였어 여기 코코아 코코넛 코코넛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생 코코넛 여기 코코넛 코코코넛 닭이 쪽에도 있어 도시락 덮밥이야? 근데 봐봐 이거 있어 콩오리 근데 이건 차갑네 치킨 치킨 누구 아니야? 따뜻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소세지인데 소세지 먹었는데 맛있었다고 그러더라 맛있었다고? 이거 꼬치꼬치다 치킨이 통째로 한 마리 있는데 여기 빵도 생각보다 먹을만하다 케이크 같은 거 2.7유로밖에 나잖아 한 번 돌아보자 여기 샌드위치 하고 있을까? 짠해 여기에 잠복 샌드위치 빵집 문 열려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샌드위치만 지금 안사도 될까요? 아니 저쪽에 한 번 더 돌아보자 샌드위치 근데 뭐가 많이 있었는데 마감한 것 같아 아까 여기도 막 바베큐이랑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달란 거 아니야? 이 다 taco 뭐 인데 메뉴 뭐 골랐다 오 어 이것도 멜론이고, 이것도 멜론이잖아. 먹어볼까? 이게 차렌타이스인가? 왜? 이게 이거거든? 어. 이게 이거야. 이건가? 이거 한번 가져가볼까? 멜론 이거 아니야? 에스파 아니야? 이렇게 맛있을 것 같은데 말랑말랑한거 그냥 하나 가지고 갈까? 아니, 진짜 아니야? 그냥 이거. 아니면 그냥 썰어진 썰어진 거 먹을까? 실제하면 구유로도 넓히 싸던데. 넓히 싸던데. 요거만 된 것도 있고, 믹스된 것도 있어. 하나만 먹을까 그냥? 오히려?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완전 맛있을 것 같아. 아니, 파인애플이랑 이렇게 조금 떠니까. 근데 양이 너무 적어.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많이 안 쓴다고 생각보다. 아, 연어다. 이거 맛있어. 이거 말하면 돼. 어. 연어 초밥이랑 있네. 밥 먹고 싶니? 비싸죠. 비싸다. 요거는 30유로까지. 비싸죠. 어. 만 몇천원 하네. 어. 싸진 않네. 이쪽으로 돌아보자. 고기 안주로 하나 사고 싶어요. 안 되고, 방금 이거 소재지 사야 될 것 같은데. 거기 안 하고 싶어서 뭐, 이런 거 사고 싶어요. 물. 물. 물 살 거야? 물. 물. 오늘 밤에 아침에 밥 먹으려면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일부터 등장해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러 왔어요 When sasa debe 바로 먹으러 왔어요 얼마나 살까? 이거? 저기? 그거 하나 하면 되지 않을까? 이거 하나 하고 쇠까랑 거 하나 산다며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떤 거? 우리 이 정도 된 거 사야 되지 않을까? 그럴까? 아니 큰 거 가면서 먹을 거잖아 그러면 이만한 것도 될 거 같은데 그건 너무 작지 않을까? 우리 어제 산 게 딱 사이즈가 좋았던 거 같아 애비양? 애비양 이거? 애비양 뭐 안 사도 돼 이런 거 사도 돼 자기 사고 싶은 거 사 이거 사다 이게 더 큰데? 아니면 이거 사 아니 저거 물 보고 자라면 오늘 저녁에 보고 자라면 이거 좀 써서 먹고 가져가서 되잖아 너무 소절하지 않을 거 같아서 물 한 통 지금 있나? 없나? 없어 어 없지? 어 그거 사 오렌지 주스는 절반 남았지? 소리 offended mg Da 대 pedir 우리도 어디를 가던 애기들은 다 영향이 우는 술도 하고 있구나 네 맞아 aggressrás 두 알 맥주도 하나 한 병 더 사든가 아니 와인이 있긴 한데 다 샀어?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오렌지 주스 한 거 살까? 아니 다 있지? 아니 좀 작은 거 사가지고 와서 자기 기차에서 먹어도 아무것도 내일 기차에서 먹을게 내일 기차 간 그래도 완전 오래 사는데 잘 거 같긴 한데 멋있어 뭐가 심지어 계속 불편한가봐 떼 쓰고 있나봐 아까 지금 어떤 애는 마트 앞에서 뭘 뭘 주봤는데 그것만큼 혼났던데 응 장난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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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 여기 뭐 화이트 초콜릿 진짜 맛있다 저거 엑스트라 저거 하얀거 있지? 어 저거 한개 사봐 이거 엄청 맛있다 하더라 화이트 초콜릿 고기 고기 나만 구 negotiate 또 사고 싶은거 있으면 하나 더 사 짐은 드리리게 그 그거나 사가지고 따뜻함 어 그거 찾아보자 이제 다 샀으니까 그거 이따 자기가 좋아하는 거고 뭐냐 스롯? 스롯? 응 나 스롯 좋아하네 어 저렇게 좋아하던데 어 오른쪽으로 이쪽에 아니 여기에는 없는 거 같아 방금 그쪽에 있는데 근데 너무 비싸다 어 어 이쪽 와인 한 번 볼래? 어 여기 있었잖아 아니 구경 좀 하고 여기 노란색 술은 레몬술인가? 아 로제 와인 어이구 여기 여기 와인이 훨씬 더 많은 거 같은데 여기 삼페인이랑 저기 차라리 삼페인을 하나 깎은데 그랬나? 삼페인도 볼 수 있던만 보니깐 와인 엄청 많네 저 뒤에까지 있는데 바로 먹을 거야 스모네 어이구 어이구 엄청나게 많다 양주 그거 봐보자 얼른 타 안되면 거기 쪽에 소시지 있지 어 일단 집게 뭐라 적어져는데 일단 손으로 집게 이거 다른데 규모가 다른데 이거 다른데 규모가 다른데 엄청나게 방송이 많다 면도 이렇게 다 있네 일단 요거 찍어볼까? 가지 뭐 뭐 하나씩 사서 저녁 먹을 거 사자 아니 요거 케익 같은 거 있었는데 토코케익 치즈케익 이런 거 있네 6.5으로 나네 가자 이건가? 아 이게 맛있었다고? 한 딸기 아 이거 여기서만 먹을 수 없다고? 한 딸기인데 한국에서 이 사이즈가 없어서 어 근데 엄청 크잖아 그거 하나 살려보자 아 먹을까? 어 사이즈가 좀 크지? 아 근데 긴가? 3.6? 1.5 하나 사? 1.5 둘 셋 둘 셋 셋 둘 셋 셋 영상이 엄청 크다 여기 영상이 엄청나요 대박 우리나라는 뭐하는거같아 대박 가자 응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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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